지난해 도내 국회의원 중 안호영 의원의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안 의원 모금액은 3억 1,794만 원이었습니다. 이용호 의원이 2억 489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, 최화인은 이상직 의원으로 3,372만 원이었습니다. 도내 국회의원 10명 모금액 합계는 총 16억 2,34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한도액은 20대 의원이 21대에 재선출됐을 경우 3억 원이, 21대 초선의 경우 1억 5천만 원입니다.